이런데로 오늘은 GT8 3월 5주차 추가금 대티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할인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라이주, D클라스 그레인저, 브라바더보팔로 EVX, 램프 버기가 30% 할인 건변에서 컴백 피스톨이 40% 할인 그리고 GTA 플러스 멤버분들은 레일건을 50% 할인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배 이벤트는 숨겨진 비자금과 난파선 그리고 커뮤니티 시리즈가 3배 자유모드 챌린지와 이벤트가 2배 그리고 대정모드에 있는 스모도 2배에요 도전 메뉴에서 금주의 도전 작업 생성기에서 작업을 만들고 10만 달러를 받으세요 이번주 패치장 강도작업은 알바니 커벌키드 XL, 포디움 강도작업, 그로티 GTO 100, 미션 로우 경찰서 작업, 비스터코멘트 S2 카바리오, 아레나 강도작업 이렇게 있습니다 가즈노 럭키윌 경품이동수단은 바퀴 슬램트럭, LS 자동차 모임 경품이동수단은 웨스턴 램프트 로켓 이 이동수단은 LS 자동차 모임 시리즈에서 이틀 연속 1위를 하시면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주는 LS 모임장 장하 옵션이 무료에요 LS 자동차 모임 시승차량 알바니 알파, 엔터티 XF5, 프로젠 GP1, 세 차량 모두 삭제 차량이에요 관심있으면 타보세요 프리미엄 디럭스 모터스포츠에선 베네펙터 XLS, 가니스 칼라하리, 발리멘터 볼러해리, LCC 이노베이션, 웨스턴 좀비 바보가 있습니다 럭셔리 오토샵에서는 파톰 F836과 알바니 커벌키드 XL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주 프리미엄 레이스는 혼잡 통행료, 타임 트라이언은 메이전행 경기장 자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다음주에 만나요